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뒤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연시이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르신이 저도 기분이 좀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컨셉을 잡고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위쪽에 보이는 이 공룡 같은 경우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종이로 만든 것이거든요. 종이를 접어서 만든 것이고 밑에도 보면 이렇게 종이로 접은 공룡이나 양 같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쌀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실내에 설치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마 같은 경우에는 율마에 이렇게 LED 철선으로 된 전구들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제어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한에 쓰고선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속기를 구매해서 건전지를 껴서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이쪽은 제어판은 뒤쪽으로 숨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ED 등을 이렇게 휘어 감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아이가 있다면 아니 집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트리 만들어서 상탄절도 보내고 연말 10시도 좀 기분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